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슬란을 먹어보겠습니다 아슬란 순대기에 갔다가 아슬란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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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마다 순란이 나와서 딱 하나만 사와봤어요 스타벅스 커피도 거의 다 넣어서 기름같이 먹을거에요 일단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알차 냄새가 진해요 아주 약간 흰절미모 흰절미모 만큼 맛있는 냄새는 아닌거 같기도하고 굉장히 묵직해서 오늘 저녁으로 질기 가지고 왔는지 좀 돼가지고 바루가 다 흡수됐어요 가루가 다 흡수됐어요 손은 깨끗하게 실었으니 걱정마시고 이거를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칼이 깨끗하게 실었어요 칼이 깨끗하게 실었어요 칼이 깨끗하게 바로 옆에 부엌이 있어서 진짜 한번 손을 닦고싶네요 이빈이 깨끗하게 트링 allt다 초점이 크지가지 잡네 인절미 맛은 아예 안 나요 겟빵에서도 녹차 맛이 나고 발차가루도 빨래 크림은 그렇게 발차 맛이 진한 것 같지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줄라인 점이 많았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5점 만점에 4점 5점을 줬었거든요 얘는 3점 맛있는데 또 사먹고 싶진 않아요 3천원 또 사먹고 싶은 게 없어요 가슬란빵의 특징이 그래서 왕토가 엄청나게 쫀득하거든요 초점을 좀 잡아보려 마이오 초점을 좀 잡아보려 마이오 초점을 미쳤네 얘가 이게 원래 엄청나게 쫀득해서 이게 원래 엄청나게 쫀득해서 고개 맛인데 고개 맛있네요 고개 맛있네요 고개 맛있네요 이걸 남기면 뭐 했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먹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친구랑 아웃백에 갔다와서 아웃백방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먹으려고 아껴드는 중 약간 그림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 흰철미빵은 그림맛을 그림맛을 흰철미맛이 확 느껴졌는데 약간 맞자 말자 맛은 잘 모르겠어요 말자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색깔만 말자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맛이에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목 따옹이크도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크 오늘의 아실랑 먹방 별로는 별로 맛없다